제 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작품상 MBC 경남 어른 김장아님 축하드립니다. MBC 경남 어른 김장아는 오랫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며 소외이웃과 사회약자를 묵묵히 도운 김장아 선생을 그린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시대의 어른이란 무엇인지 일깨워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백상을 지역지상파가 받은 게 저희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그게 MBC 경남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동료들한테 감사드리고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. 김장아 선생님은 평생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세상을 향해서 많이 나누셨는데도 모든 상을 다 거절하셨어요. 그런데 저는 철없이 너무 기쁘네요.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선생님은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천분의 일, 만분의 일의 김장아가 돼서 그 자리를 메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